아 이분이랑 오랜만에 하네 와 으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이거 옛날이었음 죽었어 아 예 안녕하세요 으 으 나이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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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이걸 왜 맞아? 와 이게 귀엽.. 앉아야지 왜 안 앉아져? 아 아깝다 아니 아까 나는 하늘을 뜰 때 앉았다 생각했는데 두 번이나 안 됐네 친빈님 안녕하세요 이분이랑 하고 이따가 바꿔 볼게요 뭔가 대회하는 느낌이야 지금 오 나이스 어 뭐야 왜 이렇게 되는데 하하 우와 나 이겼다 생각했다 파크라우스 안풀렸다 파크라우스 안풀렸다 아 제발 좀 마무리 좀 하자 아 기스 좋아요 예전에 아 안다 에이 아 아 아 아 아 으흠 으흠 멋있게 알려고 하면 안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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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으 으 으 으 으 아 뭐하세요 이카리님 뭐하세요 이카리님 뭐하세요 이카리님 뭐하세요 나이스 와우 지리네 으 에 아이 씨 억울하네 까비 기원 기원 나이스 아 와 혐기해 아 초풍인데 아 늦었다 늦었다 우종할걸 늦었다 오바야 아 피했는거 아이가 아 나이스 아 아 바보야 우와 벽걸이 아 야 안섰어 어우 바보 우와 호밍기 아 2타지 요새 요새 진짜 추워요 가면 조심해야되요 아 왜 자꾸 개기지 어 와이카노 개오바다 오 오 오 왜 맞아 이야 지리네 오 왜 맞아 운 좋아 아 대신 안되노 아 아 아 왜앉았지 2타상단 아닌데 아우 아 아 아 잠깐만 대시가 안돼 아 아이씨 방금 좀 억울한게 제자리 안방쓴게 아니라 웨이브 안방쓴건데 아이씨 방금 좀 억울한게 제자리 안방쓴게 아니라 웨이브 안방쓴건데 나이스 아우 바보 고밍기 앉았어 안앉았지 나 바보 개바보 개바보 왜 덮어 했냐 아 쿠쿠다스님 무서웠어요 네 아마도 나갈거 같아요 지옥에 이즈이 안해져죠 저 안해져지는데 앉는거 아닌가 저거 저거 이런 명순 기두개다 어떡하죠? 기두개인데 아 현계 죽었다 이거 이거 우종 실수 한번 했다고 터져버리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금 나락입니다 까비 오와 벽강이네 비 두개인데 어떡하지 아 왜이렇게 되지 아 하하하 중립가도 아 아 야 이거 안 맞노 뭐하노 뭐하세요 이카리는 뇌정지 오졌네 이야 까비 오씨 까비 아 저거 카운터 오지게 걸리네 어 아니씨 가드도 안되노 뭐야 아 이런 병신 맞았네 아 안나가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격기 있을까 말까 고민하신거 같은데 왜 맞아 이거 아 야 나 순간 데빌 척봉인줄 알았다 변신 안했는데 아 아 아까워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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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워 와 와 와아 야 뭐 내밀기가 어렵네 아 더퍼 아이가? 나이스 아 안에서 던지나? 병신 아 우와 시작형계 우와 잘한다 아아 마지막이 이겼네 이겼네 아아 아이씨 빅살이 오쯤에 진짜 아이씨 빅살 아이씨 어이씨 빅살이 오쯈 으왓 ucc 촛뽕인데? 아 촛뽕이었는데 안 맞나? 호호 아 지랄한다 어? 죽나 와 데미지마라 아 강현님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 뭐하세요? 어허허허허 어..잘.. 정말 불었다.. 어어? 아아.. 진짜로.. 어? 확정인가보네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.. 어? 흠 아, 괴대에요 괴대 형님 어서오세요 와 쩌네 아 좌종했는데 와 이씨 예술이네 개기는 타이밍이 오 오 따라오네 오 오오오오 야 시원했다 아 초풍 좋네 억울하다 초풍인데 어 맞아버리더 어 야 지르네 거미절도 피하네 아 우와 아 흘렸어 맞네 맞네 왜 이렇게 기지 와우 어 앉아 주네 아 꽉 숙 꽉 숙여야 되네 어 지랄 와 저게 남나 아 데미지마 데미지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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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기온트 안 넣어도 세다 아 아 왜 아 진짜 가지가지 아네 지랄 제발 침착해 침착해 OH 예 육우 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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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 와우 와 아아 잠깐만 내 피 맞다보니 내 피가 사라져 있네 어 아 이거 부동권이 데미지가 좀 들어가네 이거 안 걸리네 오케이 오케이 오오 개 오반데 레프캠 어 아이씨 상대도 많이 참았는데 하당방 격기라니 아 웃겼어요 아 내 데미지 아 내 데미지래 내 피 오 예 오 예 아 오 우와 우와! 쩌네 우와 안돼 내 피 아 모르겠다 아 초풍이었는데 아 아까 초풍 삑 안 왔으면 뛰었는데 뭐야 아 안 한대? 이야 이거 빨리 시원했다 가위바위보의 판이었네 아 14 어허허허 방역기인 줄 알았다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삑사리 미쳤네 이야 잘 참았는데 나이스 아이씨 바보 어어? 어어 삑사리 그 채팅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걸리고 풍풍풍 미치겠네 진짜 풍걸리겠네 뭐야 뭐야 우와 나 앉았어 저 중단 아니지 않나? 상단일텐데 오! 지림 아 안 나가나 아 안 나가나 레버 형님 우와 야 오오 제발 지랄 나이스 와 이걸 피한다고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나이스 이거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대로 죽었다 풍신레버님 혹시 칼 만들줄 아세요? 칼? 오 오 오 어 뭐야 안나가? 어 뭐야 어어? 와 다찬네 아 초풍 아까보라 아 차가워 상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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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니 지금도 3입력했는데 왜 오 왜 가드 당해 오 오 오 오 오 여기 방에 매니저 권한 혹시 사용할 줄 아시는지 으 한글자막 야 저렇게 빠져나가네 아 매니저 드릴라 그랬지 아까 신다킥 하고 레드 맞췄으면 그리임이었나? 아 왜 자리 맡기고 와 따라오네 치타가 갑자기 1이 한 번씩 안돼요 세서 그런건가 일단 써봅시다 와 어떻게 막았습니까 으으으윽 어? 이까지 와? 와 나이스 저게 나는게 되게 멀리 내려오네 안돼요 와 횡 좋았다 아 무릎무릎무릎 어 저 이따 광고해주네요 조심해야겠다 함부로 개기면 재고만 한다는 소리 아니야 와 드디어 한 번 앉았네 야이 씨 귀 3개 다 돼간다 어떡하지 오예 어 아 잠깐만 이러려던게 아드였는데 오오 센스 오졌다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이렇게도 맞아? 아 기스는 안맞나? 하하하 없어엉 흐어 지금 나랑입니다만 존나 안전하게 오집어졌다 어 방금도 무릎 했는데 와우 안 돼 앉아버렸어 오예 우리 좋았다리 안좋았다리 아유 개겨버림 왜 막으시지 안돼 안돼 왜 안쓰지 아유 아유 무서워 아유 아 오예 오예 아 안 오예 흠 아 잡기였네 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? 오 오 오예 저도 엔스프리였는데 떨어졌어요 와 걸렸다 시동기 데미지 어떡하냐 와 야 잠깐만 데미지마 이거 어 야 저게 말이 돼요 저게 너무 너무 센데 기스트 높으면 왔냐 아 왜 흠 아우 아우 오 오케 마간두 흐어어어어어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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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리고 있었구나 죽나? 아니지? 죽네 아아 먼저 오노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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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초풍 앞무릎 조심 아 야 이건 뭘 해도 이기겠지? 그렇지 않을까? 그렇지 아 이거 안 들어가는데 왜 자꾸 쓰지? 아 아 스크류해 우와 잘 때렸다 여기서 이렇게 아아 레이저 쓰다가 괜히 깜쳤다 아 저 흐하 흘렀어 어 앞무릎 무릎 조심 오 야씨 기다렸다 아 십사 망함 안 됐잖아 어이가 없어 아 초풍 아 이땐 무조건 안 넣는구나 죽은 듯해 죽은 듯해 타 쓰고 뭐고 없잖아 이거 이 싱글 쓰레기 게임 아 안 되나 와 뭐야 왜 뛰어 왜 뛰는데 아 초풍 아 빅사리 돌겠네 이거 아 심한데 왜 이렇게 하지 이 정도면 스위치 문제가 아닐까요 이거 점프도 하고 어 이씨 어 나라 썼어 방금은 아 와이카노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심한데 와 어 라모드님 건강하셨습니까 나이스 왜 낚시다 이 말이야 낚시다 이 말이야 나이스 어 아니 왜 높아 했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고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땐 스위치 문제 맞는 것 같아요 아 또 지랄이야 초풍 했는데 압압 압압2가 나가 이게 나갔어요 방금 아유 에잇 우와 되기네 나락 썼는데 어휴 중단이네 뭐야 아니 저 당장 토요일 대회인데 아 대초라고 대초라고 아 심한데 이걸 못하겠는데 진짜 아 아 시 화난다 아뇨 이건 제가 볼때는 공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아이씨 무릎에 쎈데 1이 안되네 보니까 1입력이 잘 안되네 아하 아하 핸비리 님 계속 쳐 아이씨 방금 솔직히 막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씨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아 아 진짜 어 아 아 아 아 아 아